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북전단검지법. 북한에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거나 삐라를 못 뿌리거나 또는 비닐로 안에서 집어넣은 그 안에 북한 체제를 비방하거나 달러를 집어넣거나 일체의 어떤 활동도 못하게 하는 대북전단검지법이 발효된 이후에 최근에 북한 인권단체에서 북한 쪽으로 전단을 보냈습니다. 그 보로 보내고 난 뒤에 스스로가 전단을 보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여정이가 탈북놈들을 방치하고 있다. 남한당국이 탈북놈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통일부가 대북전단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에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완전히 북한의 지시를 받고 법을 만들었다 하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단속 과정에서도 지금 북한이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우리 통일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정말 치욕스러운 현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이 전단을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남한을 보고 여기가 평양인가 서울인가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일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탈북자 놈을 방치하고 있다고 발끈하자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면서 살포 단체에 대한 남북관계발전법 적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대북전단 방기법 관련해서 어겼다 하는 것도 지금 김여정이가 나타나서 맹비난을 하자 여기에 우리 통일부가 즉각 반응하면서 단속을 하겠다 또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김여정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통일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에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이것을 집어넣은 것도 지금 우리 남한의 또는 서방세계의 반발을 우려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탈북자 인권단체를 포함한 어떤 누구도 이렇게 적을 것을 교묘하게 지금 북한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반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부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단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이 적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게 바로 대북전단검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검지법 개정법률이 적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그 전단을 뿌린다고, 삐라를 뿌린다고 해서 그 적경지역에 있는 주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하는 그 어떤 보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삐라를 맞아가지고 다쳤다거나 목숨을 잃었다 하는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김정은 체제가, 그 앞에는 김정일 체제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눈치를 보고 김여정이가 항의하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명법이라고 부릅니다. 김여정이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었다 해서 하명법.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남북관계발전법 등 대북전단검지법을 제정했음을 거듭 강조를 하고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치 꾸절함을 듣고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북한 김여정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북한이 굽신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김여정이가 이렇게 야단을 하니까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남한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북한 김여정에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김여정은 이날 오전에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뿌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납 못할 도발 행위로 간주하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의 그릇된 처사가 남북, 자기들은 북남이라고 썼습니다. 북남 관계에 미칠 후가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탈북자 단체들을 그렇게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그의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책임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의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여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들, 쓰레기들이 바로 탈북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는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이게 바로 대북전단검지법입니다. 이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의하는 대북전단검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 주민,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알 권리를 위해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이 자신을 체포해서 3년이 아니라 30년을 징역 살린다고 하더라도 혹은 목을 매달아도 북한으로 전단 보내는 일은 계속 할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박상학 대표의 이 투쟁정신이 대단합니다. 일관되게 어떠한 겁박을 받더라도 거기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 메시지 안에는 1달러 달에 지폐도 함께 넣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보내고 있는데 이걸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이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발끈하니까 또 김여정이가 발끈하니까 지금 우리 통일부가 아직 마치 싹싹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북한에 우리가 너무 종속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얼마 전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미국 조야에서 지금 한국 관련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 법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험하다. 그래서 고던창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에 민주주의가 존재할까? 이렇게 자기의 발제문을 끝맺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질까? 하고 문재인 체제 안에서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김여정이가 아주 상스러운 소리로 하니까 그냥 우리는 설설 기는 것처럼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벌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김정은 체제에 아주 순종하는, 순응하는 그런 문재인 정권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